오늘은 여러분께 절망의 간호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끼리 일하는 게 좋다는 우리 여성. 여자끼리 일하면 개 좋은 천국이다. 부장님 팀장님 다 여자여서 프로젝트 끝내고 다 같이 맥주 한 잔 하러 가는 그런 상상만 해도 벅차오른다. 여자들은 서로 챙겨주고 그런 문화 있어서 남자들만 있는 회사보다 5조 5억배는 좋다. 라는 우리 여성들께 정신 차리라는 영상 보여드리죠. 한 간호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일할 때 말투가 좀 센 편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녀는 후배 간호사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교육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때 언성이 높아지고 말투가 거칠어진다 말하죠.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야야 라는 말을 하면서 후배 간호사를 갈군다고 말하고 조용히 한쪽으로 불러낸 다음 존나게 태우고 갈군다고 말하죠. 그녀는 자신이 후배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아보려 하는데 잘 안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못된 여자가 아니라서 회사의 적이 많지 않다 주장합니다. 힘들어하는 후배 밥 사주고 업무 피드백도 꼼꼼히 지적도 해주며 할 말하는 성격이다 보니 확실하게 뭐라 해주면 오히려 좋아한다 말하죠. 놀랍게도 저런 여자도 자신은 착한 천사표 간호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착한 마음씨를 이해 못해주는 사람들이 답답하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간호사가 넘쳐날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후배를 괴롭히고 태운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은 천사같은 간호사라 말하죠. 천사같은 간호사만 널린 게 여러분의 주변일 건데 왜 그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방송에 나온 간호사 저분 때문에 저희 동기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같이 일했었는데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 방송에 나왔네. 6년 전 졸업하고 저 여자 밑에서 정말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저 사람은 인간성이 최악이었던 게 걸핏하면 화내고 따져먹고 신규에게 완벽함을 바랬죠. 죽고 싶어서 몇 달을 퇴근하면서 질질 울고 약 먹었습니다. 온갖 저질스러운 말로 하도 인격모독을 하고 기분 좋을 때는 화통한 언니인 척하는 게 정신이 점점 죽어갔습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일했는데 우울증이랑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증언들이 넘쳐나는 게 보이시나요? 저 썰들이 모두 진자일 리는 없겠지만 아닌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저런 여자도 자신이 회사에 적이 많지 않다 말하고 주변 남자들에게 나는 진짜 태움으로 힘들어하는 후배들 밥 사주고 피드백해주는 선배야 나는 후배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태움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분명 사람을 태워주기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모두 자신이 그런 간호사라는 걸 숨기곤 하죠. 그리고 저는 단연간의 임상 경력으로 저런 여자를 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자기 입으로 나는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다라고 말하는 간호사는 걸러주세요. 높은 확률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 말은 다 하는 편이라는 여자치고 남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 몇 명 못 봤죠.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주변에도 후배를 태우는 간호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있을 뿐이죠. 우리 여성시대 회원님들은 여자만 있는 회사 가고 싶다 행복할 거다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호사 꼭 해라 팀장 부장 다 여자이고 존나 행복해 두 번 해라 나 대신 해라 라는 천국같은 여초 직장을 추천해줬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라고 말하는 간호사를 조심하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자들만 일하는 여자들의 천국인 간호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런 간호사도 자신은 좋은 선배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 세상에는 착한 간호사만 존재하나 봅니다.